누가 보금 23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다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고렌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미크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러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계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십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폐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한번 축복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슬슬히 앉아있는 사람은 그 축복도 못 받네 시골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인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동네 유지 하나 부자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이 부자가 내가 그 동네 유지구 부자인데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는데 쌀 두 가마를 이제 갔다가 교회에 바쳤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을 지켜가지고 왜 교회 안 나오는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추수감사절 날 성찬식 했잖아 그런데 성찬식을 저끼리 처먹더라는 거예요 눈꽃만한 떡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그걸 자기들끼리 먹고 종재기 만한데 조금 만한데 포도주라고 처맞이는데 자기는 안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쌀을 두 가마나 갖다 바쳤는데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야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이분이 잘 몰라 그렇죠 세례받은 사람들만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고 잔을 받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가론 유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이거든요 자 이 시초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론 유다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서 제일 신이 맺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로 앞에서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이 사람의 똑똑이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한번 이 사람한테 물어봐 이래도 되는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 대표자입니다 교회 하나님을 믿는 대표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장본인이 바로 이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대표자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이렇게 넘겨줍니까 이럴 수 있어요 정작 로마 사람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다 죽일만한 죄가 그런데 왜 자꾸 죽이라고 그러느냐 교회를 시험들게 만들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 저 세상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제가 미국 아틀란타에 오래전에 갔어요 거기 아틀란타에서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예요 1.5세대 한국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 아틀란타까지 이렇게 멀리 이렇게 LA 쪽에 한국 사람 많은데 거기 살지 이렇게 멀리까지 왔냐 아이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 없는데 가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없는데 미국 사람은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을 갔다가 자꾸 찌른다는 거예요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빌리포 가이샤라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봐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한번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물었더니 도로는 엘리아라고 하던로는 엘리아라고 하던로는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로는 제대로 대답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대 사역을 하셨어요 첫째가 뭐예요?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3년 이제 때가 차서 예수님 십자가가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되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알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기도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만들어주고 오병의 기적을 내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고침을 받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 예수를 제대로 모릅니까? 내일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감옥에 가다놨어요 그리고 예수의 양쪽 군인들에게 전부 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양쪽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몰래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가야바가 보고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은 중대한 일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깨달음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큽나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대로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바요나 시무나 네가 복이 있느니라 이를 알게 한 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고백하게 해 주었다는 겁니까? 위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하게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은 머리로 배워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야만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무나 네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바르게 신앙 고백하면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르지 못하게 믿는 것은 복이 없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복이 있기를 추건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야로 이렇게 그리시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맨 먼저 예수님을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메시야가 왔는 걸 맨 먼저 알아봤어요 그래서 누가 복음 7장 2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했어요 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봤을까? 머리가 좋아서 알아봤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이 땅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러 오신 거잖아요 가장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알아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우리하고 달라요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어요 세상 사람이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가르쳐 줄게요?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에 또요 요한이 또 정하라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빛불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보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위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위에 머무는 걸 네가 보고든 그가 누구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 알라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제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삼위일체가 역사예요 거기에 그 물에 서 있는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음성을 들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거든 그가 아들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증언하게 된 34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줘야 돼요 가른 유다도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당시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 성경을 연구해오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무슨 얘기예요?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신약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는 오실 예수를 왜 우리가 그를 기다려야 돼요? 그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길이에요 우리의 갈 길, 천국 가는 길이 예수예요 그가 진리예요 그가 생명이에요 그가 구원자예요 그가 우리의 만앙의 왕이에요 아멘입니까? 마태범구 19장 16절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아주 건방지게 물어요 자기는 선한 일을 하고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식계명입니다 식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둘로 갈라진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아니, 여러분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또 계명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그 계명을 다 지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켰으니까 그럼 지켰나 안 지켰나 보자 식계명의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워라 네 그래 제물 맞는데 슬피 울고 아니 슬픈 마음으로 그냥 돌아가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자 그러면 믿는데요 그럼 구원받은 거라고 어렵게 자꾸 이렇게 뭘 하지 말아요 내가 뭘 새벽 기도해야 구원받고 내가 뭘 40일 금식 기도해야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어렵게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선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아휴 저 사람은요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착해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그렇게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죄 한 번도 안 지어도 그 사람은 지올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34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제가 잘못했네요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온몸이 많으신 자리가 되도록 이렇게 재직을 맞아가지고 가죽이 다 벗겨졌습니다 빼가 훤히 들여 보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계속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로마 병장이 재직으로 칩니다 그때 따라가던 여자들이 통곡하고 울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 하면요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3년 같이 따라다니면서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은 여기서 콧백이 다 보여요 다 도망갔어요 없어요 누가 따라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만 따라가요 그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죽었다 살려준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 대신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고통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래 고맙다 이렇게 끝까지 내 죽는 데까지 울면서 따라와주니 끝까지 동행해 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예수님은 이 고통 중에도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울고 따라오는 그분들을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요 그 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불의와 불법과 불신과 이렇게 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그러나 의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나을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의인의 고통을 위해서는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끔찍한 죄를 뽑아낸 그들 불의와 불법과 불법건세와 이런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울라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영광 같으나 장차 멸망을 위해서 울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고 4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찐리겨놓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로마 티토스 타이토스라고 하는 티토스 타이토스 이렇게 하는 장군이 들어와서 105만 명을 죽입니다 완전히 다 죽이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들이 당할 끔찍한 죄앙을 예수님은 멀리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너희도 거기 포함돼서 그때 죽임을 당하고 그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겪을 사람 있고 그리고 저 앞에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입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600만 명은 서울 인구를 거의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 울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앞에 하마스 해제벌라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내다보고 이제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울으라는 거예요 의인을 고난받게 만들고 의인을 어렵게 만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볼까요 34절 말씀 오늘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민이 아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드디어 10장에 달리셨습니다 여러 할 말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맨 첫 마디가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지는 폐망이고 영적 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야 돼요 소련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레닌입니다 레닌은 그의 사상이 공산주의가 자기 신이에요 공산주의를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레닌이었습니다 그는 철학도 사상도 완전히 공산주의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러시아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배고픈 사람이 없어지고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유토피아의 낙원을 만들려면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소련 백성들이 모두가 와! 하고 좋아했어요 얼마를 죽입니까? 백만 명을 숙청합니다 백만 명을 죽입니다 나중에 이 레닌이 자기도 속았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속았다는 걸 늦게 깨달아요 그 뒤에 누가 등장합니까? 스탈린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독재자가 서게 됩니다 소련이 어떻게 됐느냐? 거지 나라가 됩니다 나라를 거들려고 거지 나라로 만든 이 레닌, 스탈린 이 독재주의자들 백성들이 다 속았어요 배 안 고프게, 배 두드리면서 이렇게 쌀밥에 고깃국 해 주겠다고 속여서 백성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숙청시켜서 백만 명을 죽인 이 레닌 자기도 속고 백성도 속고 다 속았습니다 히틀러에게 독일이 쏟았듯이 쏟은 거예요 모두가 군중들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장에 못 박을 때 모두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이런 석의관과 이런 사람들이 여론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총독은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 죄가 없어요 제가 죽일 죄가 없다 안 죽일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다 명절이 되고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한 사람씩 사면을 해 주는 그런 법이 있는데 바라바를 놓아줘가 살인마 바라바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마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빌라도는 왠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십니까 떡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고 다리를 이렇게 꽂힌 사람도 있고 앉은 배가 일어선 사람도 있고 앞을 못 보는 사람 일어선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 살려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손 들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좋은 분입니다 나설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까지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9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나라가 조용할 것 같으면 죽여야 된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어 죽여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 혼자만 안다는 거예요 이 가야바가 쏟고 있는 거예요 지 혼자 모르고 있어요 지가 제일 똑똑하대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지 혼자 안다고 하는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쏟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모를까요? 누가 보면 19장 4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뿐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네 눈이 지금 숨겨져서 볼 걸 못 보고 알 걸 모르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 혼자 안다고 큰소리 떵떵 치는데 지 혼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지 혼자 바보로도 하고 있는데 가장 불쌍한 인간이 지금 그 눈에 숨겨져 있어요 평화에 관해서 그들이 평화롭게 살아야 될 저 땅에 지금 평화가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들 눈에 숨겨져 있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지식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이 평화가 숨겨져게 됐을까? 왜 이렇게 모를까? 숨겨졌기 때문에 모르는데 왜 숨겨졌는가? 호세하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나도 너희들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뭘 버렸어요? 지식을 버렸어요 지식을 버렸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버렸어요 그리고 양심을 버렸어요 정직을 버렸어요 자 이렇게 버렸더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무지가 멸망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모든 경제 문제를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병이 오게 만들고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성이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교만해졌거든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망하고 자기들이 평화가 없고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어렵게 된 원인을 몰라요 왜? 그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고 그들은 평화에 관한 게 다 눈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죄 없다 저분은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모두가 수천명이 소리를 질러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손 씻어요 나는 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죄값을 다 받아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봉 27장 25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이로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돌려달래요 이 죄값을 자기들 덮으실 테니까 우리한테 다 덮으시우고 우리 자손들에게 다 그렇게 죄값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5만 명 로마가 쳐들어와 죽이고 히틀러가 600만을 죽이고 그들이 기도 응답받았어요 왜? 그들이 다 요구했어요 그렇게 이 죄값을 전부 다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하마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해제볼라가 일어나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몰라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망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들을 걸 못 들어요 볼 걸 못 봐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깨우쳐줘야 돼요 멸망길로 가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깨우쳐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예수를 바로 알면 돼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수가 만앙의 왕이에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를 믿게 하세요 그러면 걱정하려는데 부모가 더 이상 자꾸 사람을 지지게 맡기려고 해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 조혜련 집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생명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 이름을 거기 다 써가지고 그거는 이성미가 가르쳐줘가지고 자기도 그래서 자기도 예수 믿게 됐고 자기도 그래서 이성미처럼 생명책을 써서 자기 전도할 사람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했더니 그들이 예수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게 돼요 하여일날 제가 그림책 성경 그 말씀을 이제 전도용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쉽게 보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꼭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알고 다른 사람한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똑바로 예수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내 후손들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라서 몰라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유로 약